안녕하세요. 2020년도 지멍공무원 9급 우리 회계학 필기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번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교되는 작년 시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 푸는 사람에 따라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흐름만 제가 제일 강조하던 부분이 바로 그잖아요. 문제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문제 스토리 그런 문제 스토리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혹자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그래도 이제 몇몇 또 이제 그 난이도 있는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혹자는 이 문제 흐름대로 공부를 좀 정상 좀 개념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 문제 흐름대로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각각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형 B형하고 D형이 있는데 자 B책형 가지고 제가 이제 강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 표시 관련된 계속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뭐 1번에 보게 되면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딱 보면 그냥 아는 문제죠. 그렇죠. 당연히 뭐예요. 존속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향후 12개월을 이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존속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2번. 제가 개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첫째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개념체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재무정보에 대한 질적특성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재무정보에 대한 질적특성이 나왔죠. 자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은 이해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검증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오류추정 공부하면서 나왔던 지문, 예전에 나왔던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다시 또 문제를 구성한 그런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2번에 보게 되면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 변경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형자산, 내부창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해서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액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 문제가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재무역의 파트에서 나왔는데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문제를 보니까 자 우리가 분야별로 자 제가 총평에도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자 재무역의 파트에서 이번에는 총 13문제가 나왔어요. 13문제인데 여기 이론형이 5문제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8문제였어요. 지금 우리 13문제 나온 부분 중에서 이 이론 5개 중에서 4개 푼 거잖아요. 너무나 쉽게 나왔죠. 물론 나머지 한 문제도 얘네들보다는 조금 분야가 종업원급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제된 단원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단원이라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 이론 문제 5문제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관리 얘기 나오면 원가관리 또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5번을 보게 되면 자 문제 5번이고 삼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제가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각자산의 재평가 제가 이 문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재평가에서는 그렇죠? 유형이 딱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예상했던 그런 유형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삼각자산의 재평가 문제의 유형이 제가 스토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재평가에 공정가치가 증가해서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최초의 재평가에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해요. 물론 이제 삼각자산이니까 삼각자산이니까 일단은 먼저 삼각을 하고 감가삼각을 하고 감가삼각하고 감가삼각이 먼저죠. 평가보다 공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재평가가 실시가 되는데 자 이때 증가하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해서 이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의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감가삼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대체 여부에 대한 선택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대체하지 않는 걸로 나오는 게 거의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재평가는 문제 스토리상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다? 감소로 나온다.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항상 시험의 포인트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 재평가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평가 우리가 손실을 계산하는데 재평가 손실이 인식했을 때 만약에 재평가 잉여금이 존재하면 뭐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는 재평가 잉여금이 먼저 감소하고 그리고 그 초과액이 이 재평가액은 감소분 초과액이 재평가 손실로 계산한다. 그래서 얘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런 스토리로 나온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예 이 감가상각도 시간이 걸리니까 출제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실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 그렇죠? 제가 이 사실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감가상각한 장부금액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X년 초에 15,000원을 지급하고 항공기를 구입하였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감가상각했다는 거예요. 감가상각했고 감가상각한 이후에 재평가를 하는데 장부금액은 15,0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원이니까 장부금액 14,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공정가치를 우리가 재평가하는데 이 공정가치 금액이 16,000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재평가인 여금이 얼마 발생한 거야? 2,000원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또 감가상각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0X년 말 누적액이 2,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16,000원으로 재평가한 상태에서 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0원이다. 했으니까 이 때는 이제 또 장부금액이 16,000원에서 2,000원 빼니까 14,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체금액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로 나와있냐면 문제에서 11,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에 우리가 감소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4,000원에서 11,000원 되는 거니까 3,000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000원이 감소가 되면 여기 재평가인 계산한 2,000원부터 먼저 2,000원부터 먼저 감소가 이루어지고 3,000원에서 2,000원 초과액인 나머지 얼마 1,000원이 바로 재평가 순실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낼 때는 아마 출제위원이 이제 우리가 출제를 하러 들어가면 출제지침에 상, 중, 하의 난이도가 분류가 돼가지고 거기에 일정 비율만큼 상 30% 그 다음에 하 30% 그 다음에 중 40% 아마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아마 상, 상 난이도에 속하는 문제로서 아마 문제를 출제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스토리 이 스토리를 제가 기억하고 들어왔잖아요.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유형이 최초 재평가 했을 때 강가상각 자산이든 비상각 자산이든 최초 재평가 했을 때 감소해서 나중에 상승하는 케이스 이거는 올라가서 나중에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케이스 또는 다른 케이스는 뭐예요?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케이스 이 두 개의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했고 시험에서는 이걸 지금까지 좀 더 잘 물어봤다 하는 겁니다. 이거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 건들 거예요.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일단 일부분이 대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재평가인은 감소금액이 줄게 되고 대신 이제 재평가 손실액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판단을 하시면 이 문제도 시간이 걸리지 않고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던 문제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아마 이 문제를 1분 이내에 풀었을 거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꽤 시간이 걸렸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도 지금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 문제를 알고 풀었으면 이거는 뭐 그냥 10초 만에 푸는 문제였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거를 하나씩 다 회계 처리해가면서 문제를 풀었던 사람은 오히려 그렇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풀지 않은 것보다 또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타포거 순위 공정과치 측정금융가산 우리 지분 상품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지금 이 해커스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붙은 별명이 뭐예요. 스토리죠. 스토리. 학생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 그 이야기라는 별명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문제 유형마다 이런 내용을 가진 문제가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제가 문제를 풀 때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 번 풀고 많이 읽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오답 체크하고 나중에 틀린 부분만 체크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많이 읽어서 그 유형을 익숙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게 회계약의 회계약 시험을 잘 보는 방법 회계약에서 고독점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분 상품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지분 상품을 일단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그렇죠. 얘는 원리금 수치 목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사업 모양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원칙적으로 FVPL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약자입니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원칙적으로 이렇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경영자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공정가치에 대한 변동손익을 단기손익에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외적으로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경영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도 최초 선택에서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그 선택에 대해서 다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예외적으로 경영자의 최초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경영자의 최초 선택에 의해서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처분 측정까지도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공정가치를 재측정해서 그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처분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로 분류가 되면 위에 있는 FBAP로 분류가 되면 얘는 공정가치 변동분이 다 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단기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로 분류가 되면 얘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변동손익이 다 OCI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 얼로 가는 거냐면 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OCI로. 단 처분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처분시 수수료가 존재하면 이 수수료만큼이 바로 뭘로 인식되는 거예요? 처분손실로 인식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변동손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기 비용 처리되지만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분시점에 지금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가 됐는데 처분시점에 뭐예요? 처분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볼 곳 없어요. 이거는 숫자를 우리가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만 알면 이거는 물론 제가 계산형 문제로 분류하긴 했지만 이건 솔직히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산기를 들고 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험 문제에서 지침이 단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 그런 문제는 지향하라고 암산 정도의 수준의 문제만 내고 계산이 복잡한 형태의 그런 문제는 지향하라고 출제를 한 그 지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거를 계산형으로 해가지고 뭐 붕괴를 해가지고 추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봐도 문제만 읽으면 그냥 10초 만에 푸는 문제예요. 딱 문제를 보는 순간 FBOCI로 분류받고 지금 각 연도별로 단계 순위가 미치는 역량인데 이 FBOCI로 분류가 되면 처분시점에 수수료가 단기 비용 처리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타 포거 순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연히 역량 없음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딱 보면 그냥 수수료 없으면 그냥 단기 순위기는 미치는 역량 없고 다 기타 포거 순위기 따져보라고 그랬고 얘는 기타 포거 순위로 가는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7번 여기 있는 문제 지금까지 풀어보면 이 문제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이 7번까지 보면 다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다 이론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7번도 보게 되면 지금 2000X 3년 말에 기계 장치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손상 시점에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가 나왔죠. 이게 이제 손상이 발생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손상 차선을 인식하게 되고 그럼 BS상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되는 그 유형자산의 그 장부 금액은 회수 가능 가액과 일치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회수 가능 가액에 대해서 아는지 모른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회수 가능 가액은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 가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 되겠죠. 순공정 가치와 순공정 가치와 그 다음에 사용 가치 사용 가치는 현재 가치 개념이라고 했죠. 이 유형자산에 유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 유입액에 대한 현재 가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큰 금액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거 잔종 가치 이거를 지금 정역법으로 강가상각 하시게 했던 분들은 그게 이제 시험에서 잘못 풀이된 풀이방법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딱 읽었으면 2000X3년 말 손상 차선 인식 후 장부 금액은 곧 뭐하고 일치가 된다? 회수 가능 가액과 일치가 된다라는 사실만 알면 이거는 뭐 그냥 둘 중에서 그렇죠? 60만 원하고 그 다음에 55만 원 중에서 그냥 바로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답은 60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지금 이거 재고자산과 관련된 우리가 내용인데 자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 제가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T계정을 그려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T계정을 딱 그려보면 여기 상품 T계정인데 자 일단 기초가 되고 일단 T계정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표시하게 되면 일단 문제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시험장에서 풀 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시험장에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안정감을 주고 제가 시험은 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단서를 찾는데 더 심리적으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도식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T계정이라든가 이런 방법 가지고 이제 일관적으로 제가 이제 푸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초상품 제구액은 1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90만 원이 되는 거야. 12만 원이고 그 다음에 90만 원 그리고 항상 회계는 이 숫자가 이 총액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는 결국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수량과 단가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거 이걸 항상 제가 머릿속에 염두에 들어갔죠. 회계는 이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회계인데 이 총원가는 항상 회계에서의 총원가는 수량과 단가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기말 상품의 실제 재고 수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실제 재고 수량 그런데 지금 장부상 기말 상품 제구액이 지금 20만 원 주어져 있는데 장부상 기말 상품 제구액이 20만 원 제가 얘기했듯이 이 20만 원의 수량과 단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보게 되면 이 수량은 장부상의 재고 수량이 되겠죠. 장부상의 재고 수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취득 원가가 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취득 원가가 지금 천 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알 수가 있죠. 몇 개라는 거예요. 200개. 장부상의 재고하고 실제 재고하고 비교해서 그 수량의 감소분을 우리는 간모 손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재고 자산 간모 손실이 3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고 자산 간모 손실 3만 원 이게 이제 바로 이 수량이 뭐가 되는 거냐면 간모된 수량을 의미하는 거죠. 간모 수량 그리고 취득 원가는 평가가 아닌 이상 저가주의 평가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제 이 단가는 취득 원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30개가 나오는 거죠. 자 200개에서 30개 빼니까 그렇죠. 기말에 실제 재고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7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저가법에 의한 우리가 평가 적용하게 되면 그 취득 원가하고 이 재고 자산에 대한 시가 그래서 순실한 가능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BS에 계산되는 기말 재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물어본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했죠. 회계의 숫자 의미는 수량과 단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총호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단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항상 얘를 찾아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의 햄버거집 가면 햄버거, 감자, 콜라 이런 식의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햄버거집에 가서 감자하고 콜라는 나왔는데 햄버거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달라고 여러분들이 아우성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예요. 총호가하고 단가가 나왔고 수량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달라고 아우성을 쳐야죠. 이게 뭐예요. 머릿속에서 수량을 구하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번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아니 이 9번 문제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설마 이렇게 내라고 문제 냈을까 하는 그런 당황스러움에 오히려 틀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쉽게 푸는 거로 내지는 않았겠지라는 그런 그런데 그런 문제였어요. 지금 이게 현금 기준에 의한 순현금 유입액과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현금 기준에 의한 순현금 유입액은 읽으면 돼요. 지금 읽어보면 자 지금 대금이 순현금 유입액이라는 거는 순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액을 차감한 게 이게 순현금 유입액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지금 뭐 읽어보면 돼요. 자 5만 원을 회수하였고 자 5만 원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만 5천 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3만 5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 순현금 유입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1만 5천 원. 그 다음에 발생 기준에서의 순이익은 발생 기준은 거래의 발생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판매했으니까 그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그게 뭐 현금이 유입이 되든 유출이 되지 유출이 뭐 아니 현금에 유입이 없든 현금에 유입이 있든 아무튼 판매분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 판매분에 대한 자 수익은 10만 원이 되는 거죠? 다 전부 다 외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가는 7만 원 순이익은 얼마? 3만 원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제가 이 문제 보고 제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야 그런데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틀리신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어봤을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낸다고 그런 의구심이 들면 그렇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이걸 쭉 읽어보고 이거를 계산 문제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일단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제가 재무역에 이번에 출제된 문제 13문제인데 자 이론형 문제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제가 그냥 이론형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말로 쭉 나온 문제를 그냥 이론형으로 했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가 세 문제 세 문제가 아니라 다섯 문제죠. 다섯 문제 계산형은 이제 숫자로 나와있는 정보로 해서 계산형이라고 해서 여덟 문제라고 하는데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은 이론형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실질은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실질적으로 요 재무역에 요 문제 그렇죠? 요거 다 풀어드리고 재무역에부터 먼저 문제 다 풀어드리고 실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10번 문제 보게 되면 자 10번 문제 자 지금 사체를 92416에 발행하였다. 이렇게 놨죠. 자 지금 이 10번 문제 사체를 할인 발행했어요. 사체를 할인 발행하게 되면 발행 이후에 상가객이 가산이 돼가지고 장부금액은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는 거죠? 장부금액은 증가가 되는 거다. 지금 여기서 숫자적으로 쭉 나와있는데 이 숫자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쭉 읽어보면 3번에 2000X1년도 12월 31일 사체 장부금액은 91174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처음에 발행가액이 얼마냐면 92416이거든요. 그러면 장부금액은 그 이후에는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 숫자는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장부금액이 더 커야 되는데 더 작게 나왔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그렇죠? 이거를 뭐 정확한 숫자를 구한다라고 하면 지금 92416에 자 유효이자 계산하게 되면 92416 곱하기 1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 빼면 삼각이 되는 거죠. 그럼 걔는 8,000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해가지고 이거 이제 장부금액 정확한 장부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그렇죠? 92416보다 더 크게 나오겠죠. 얼마가 더 더해지니까 1,242원이 더 더해지니까 그러면 얼마 되냐면 92416 플러스 1242원 93658이 돼요. 그런데 이걸 문제 풀 때 93658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93658을 구해요. 이거 시간 잡아먹게. 그냥 장부금액이 더 낮은 숫자가 나오면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특히 계산기를 들고 가지 않은 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처음 공부할 때부터 회계는 계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계산 문제를 내려면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암산 수준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숫자만 복잡하게 나왔지 이걸 계산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 나와서 그렇죠? 순수한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이론은 순수 이론은 그냥 말 문제로만 나온 거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론형 문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실질은 계산형이 아니라 이론형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풀었다 올바른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풀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재무열기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B형에서 이제 11번은 원가관리의 문제고 12, 13번은 정보열기 문제 이거는 다시 이제 분야별로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문제 순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재무열기 14번은 원가관리의 문제 요번에 원가관리의 문제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지방직에서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요번에는 원가관리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죠. 한두 문제 더 출제된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로 원가관리의 문제 16번 12피분석 원가관리의 문제 17번 종합원가계상 원가관리의 문제 자 그리고 이제 18번 19번 20번 그렇죠? 지금 10개 풀었죠? 나머지 3개 그게 또 재무열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상하는 게 현금으로표 문제 당연히 나오고 간접법으로 나왔네요. 요거는 계산형이죠. 자 그래서 전형적인 유형으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 18번 자 간접법에 의해서 우리가 풀이하는 건데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100만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접법으로 구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렇게 나왔죠? 네 간접법으로 구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만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요 문제에서 이제 이 법인세비용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요 법인세비용 요 자료 자체가 다 완전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뭐 법인세비용 없으니까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할 수 없는 상태고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네들은 영업활동 현금으로 관련 없는 손이익이니까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만원 그 다음에 2만원 자 제거를 하고 유상증자는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액이 되고 건물취득은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 유출액 사채이상화는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유출액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우리가 조정해 주는데 매출채권의 증가 15만원 자 그래서 자산은 증가 감소를 반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조정할 때 증가하면 감소시키고 매입채 뭐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했죠. 감소니까 10만원 감소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증가 반대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했죠.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이고 20만원 차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62만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종업원급여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제 지문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는데 자 1번에 보게 되면 확정금여 채무의 현재 가치란 종업원이 단기와 미래기간의 근무용역을 제공해 회계는 과거사건의 결과를 기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무용역 제공한 거에 대한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급여에 대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로 계산하는 건데 단기까지 우리가 이제 단기까지 근무용역 제공한 분에 되는 거지 거기에 나와 있는 미래기간의 근무용을 제공해 거기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미래기간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퇴직급여 원가로 우리가 종업원급여를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근무용역을 제공한 대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고 대신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단기까지 근무용역 제공에 대한 퇴직급여분을 미래지급하게 되는데 그 미래 퇴직급여에 대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부채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한 퇴직급여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퇴직급여 확정급여 제도에 대한 이 회계처리 내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단기와 미래기간의 근무용을 제공해서 그래서 미래기간의 근무용을 제공해서 거기가 틀린 거고 맞게 달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죠 단기까지 회계라는 거는 과거사건의 거래결과를 기록한다 그리고 거래의 발생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록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만 여러분들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뭐 여기 2번 3번 3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1번이 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우량 회사체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한다 제가 풀어드린 문제에서도 이거 설명도 했고 할인율 주의하시라고 그랬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이거 설명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동영무육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가 이 사회에다 정립하게 되는데 이 사회에 정립하는 게 결국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퇴직 상품 주로 기금의 형태 펀드의 형태라고 그랬죠 펀드의 형태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 회사체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난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이거 계산 문제까지도 풀어봤잖아요 초과정립액과 자산인식 상환 중에서 어떤 거예요 작은 금액을 해가지고 우리가 순확정급여 자산으로 우리가 또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 제도에 따른 재치중 요소는 우리가 기타포관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역에서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문제 20번인데 이게 이제 잘 출제되지 않는 그런 파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능통화에 따른 외화거래 환산 파트가 되는데 나온 게 지금 화폐성 항목이 아니라 비화폐성 항목 유형자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우리가 환율변동에 따른 그렇죠 그 손익을 외화환산 손익이라든가 외환차선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이게 이제 또 재평가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2000X 1년 말 장부는 그렇죠 장부는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가 돼 있으니까 자 2000X 1년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장부 금액을 구해보면 자 요게 지금 지금 만 얼마가 되냐면 2000달러가 되는 거고 12000달러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환율은 자 2000X 1년 말 그때 기말환율 1040원 그래서 처분 측정까지 장부 금액은 요금액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로 우리가 환산하게 되면 12000원 곱하기 1040원 하니까 1248만 원이 되는 거고 이제 재평가 인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환율변동 손익으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비합회성 항목 이래서 그 다음에 처분할 때 2000X 2년도 3월 1일 날 이때 처분을 통해서 이제 순현금 유입되는 금액은 자 처분 시점에 공정가치로 처분하는 건데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냐면 15000원이고 그때 환율은 1020원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처분 시점에 공정가치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15000 곱하기 1020원 하니까 15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분 직전에 장부금액 자산의 감소액이 되는 거고 이거는 처분 직전에 처분가액 자산의 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액만큼이 바로 처분 손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30만 원에서 1248만 원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282만 원이 되겠죠 비합회성 항목에 대해서는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처분 시점에 환율을 가지고 또는 이거는 평가 시점이 되는 거죠 이 환율을 가지고 원화 환산 금액의 차이로 우리가 처분 손익을 구할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무액의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봤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이제 그 재무액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풀었다고 하면 이론형이 다섯 문제, 여덟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형 문제가 자 지금 B형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자 5번 문제가 계산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번 문제 계산형 문제가 되고 6번, 7번 계산형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계산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8번 문제 자 우리 책형 B로 보게 되면 문제 5번이 계산형 문제 8번 문제 8번 유형 자산 그 다음에 재고 자산 계산형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9번 이거 계산형으로 봐야 될까요? 단순 암산인데 이건 네 그렇죠? 뭐 더하고 빼주는 거니까 야 이거는 좀 계산형으로 보기에도 좀 그래요 네 좀 세모를 쳐야겠다 그 다음에 10번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 18번 그 다음에 문제 20번 그렇죠?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게 실제 계산형 문제는 오히려 계산형 문제가 다섯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론 개념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이게 여덟 문제 아이러니하죠? 물론 제가 이제 총평 쓸 때는 그냥 이게 순수한 이론형 말 문제로 해가지고 이거 다섯 문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형이라고 생각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그 프리안 고어하고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났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 차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으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느껴졌겠죠 밑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관리에게도 지금 원가 파트가 있고 원가에게 파트가 있고 관리에게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 이론형이 한 문제고 계산형이 네 문제 실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가에게 파트는 지금 우리 비형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 14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17번 세 문제가 나왔고 계산형 파트예요 계산형 문제로 나왔고 관리에게가 두 문제인데 한 문제는 관리이라고 볼 수 있고 회계 원가 관리에게 이론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원가 얘기로 봐야 되겠죠 답지문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문제 원가 얘기 그리고 이론형 그 다음에 이거 한 문제 CBP 분석이죠 계산형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실질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일단은 뭐 출제는 이런 식으로 됐고 자 문제 11번을 보게 되면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 초변동 원가 계산 자 초변동 원가 계산 요 기본적인 요 내용만 제가 알고 들어가라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왔죠 네 초변동 원가 계산 요 계산형 문제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고 나오기 힘들다 그랬지만 어 변동 원가나 전부 원가 계산에 비해서 초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이제 제조 원가를 구성을 했을 때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직접 재료비만 요거를 우리가 제품 원가로 우리가 계산하고 나머지는 공장 운영을 위한 운용비로 관주해가지고 전부 다 단기 비용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직접 노후비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재료비만을 우리가 제품 원가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 ABC 문제가 나왔죠 ABC 문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다 자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 문제인데 지금 매출 총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매출액은 지금 얼마가 되냐면 거기 지금 단위당 200원에 모두 판매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음 판매 가격이 얼마냐면 200원이고 100단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매출액은 100단위 곱하기 지금 200원이니까 2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건데 자 직접 재료비 자 문제에서 직접 재료비는 총 직접 재료원가는 6천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노후비에 대한 정보는 없고 직접 노후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뭐 직접 노후비 없는 거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제조관접비로 이제 우리가 자산 계산됐다가 비용 처리되는 금액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건데 매출원가의 구성이 바로 이제 직접 재료비와 제조관접비를 구성이 되는데 이 제조관접비를 ABC 원가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제조관접비를 ABC 원가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하는데 지금 활동이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활동은 기계작업 활동으로써 기계작업 시간 가지고 우리가 배부하고 두 번째 활동은 조립작업으로써 우리가 이제 부품수 가지고 우리가 배부하고 각 원가 동인당 그렇죠? 기계작업 시간당 또는 부품 한 개당 원가 동인당 배부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계작업 활동을 할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자 일단은 기계작업 시간이 100단위 기준하고 한 단위별로 4시간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100단위 곱하기 4시간 그 다음에 단위당원가 10원 자 마찬가지로 조립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번에 부품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100단위 기준을 했을 때 부품이 5개가 들어간다 그랬죠? 곱하기 5개 그리고 개당 6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4,000원 나오고 요거는 3,000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합이 7,000원 해야 되나요? 7,000원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 총액을 구해보면 2만원에서 1만 3,000원 빼니까 7,000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변동호가 계산 문제예요 그런데 2000년 초에 영업을 개시한 한국은 동기관에 5,000단위의 제품을 생산 완성하였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럼 변동호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먼저 제품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티계정을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초는 0 자 생산은 5,000개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 수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말 재고 수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호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가 전부가 지금 30만원이 더 많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해서의 영업이익이 더 큰 이유는 뭐죠?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재조관자비만큼 더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수량과 단가라고 그랬죠 총원가 이게 이제 기말 재고의 수량이 되는 거고 이 수량이 바로 기말 재고의 수량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하면 우리가 판매 수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말 재고의 수량 자 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기말 재고의 수량 단가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단일한 고정 재조관자비가 되는 거고 그 총원가가 바로 기말 재고에 포함되는 고정 재조관자비 금액이 되면서 이 금액이 전부 원가 계산이 변동원가 계산보다 더 큰 영업이 크기 금액이 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고정 재조관자본가가 50만원이에요 자 그럼 고정 재조관자본가가 50만원 지금 얘를 구하려고 해요 단가를 50만원이란 총오가가 있는데 자 이거는 몇 개 생산에 대한 5천 개 생산에 대한 5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누기 5천 해주게 되면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한 고정 재조관자비는 이게 얼마가 되냐면 50만원 나누기 5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50만원 나누기 5천 하게 되면 1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00원이에요 총오가 이게 이제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재조관자비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재조관자비가 되고 이 금액이 바로 이제 뭐예요? 영업이익 차이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전부 원가 계산 방법과 변동원가 계산의 방법에 의한 영업이익 차이 금액이 된다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재고 수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이제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요 3천 개 기말 재고 수량이 3천 개니까 판매량은 우리가 2천 개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푸는 거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려놓고 수량 곱하기 단가 총오가에서 하면 다 펼쳐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런 식의 어떤 식의 응용 문제도 우리가 다 풀 수가 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이게 이제 CBP 분석 문제인데 지금 어, 이 고정원가 이 원가 구조 원가 구조가 지금 변동원가가 고정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고정비를 줄이고 그만큼 이제 변동비가 증가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손익분기전 판매량에 대한 변화 원가 구조 변동으로 인한 손익분기전 판매량 변화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급여체계 변경 전일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급여체계 변경 전 손익분기전 판매량 급여체계 변경 전에 손익분기전 판매량을 구해보면 지금 판매가격이 100원이고 공원이익률이 60%니까 공원이익이 6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정비 고정비 이게 3번 공식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3번 공식 3번 공식이 뭐냐면 공원이익 곱하기 손익분기전 판매량은 고정비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고정비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15,000원 3... 4... 4만 8,000원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급여체계 변경 전 손익분기전 판매량 6,8에 48인가요? 네, 800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체계 변경 후 급여체계 변경 후 손익분기전 판매량을 구하는 건데 노란색으로 이게 이제 급여체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지금 고정급여 2만 1,000원인데 여기서 6,000원을 전략시키고 대신 그거를 성과급으로 주는 거예요 일정한 고정급을 변동급인 성과급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매출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그럼 매출액의 10%니까 100원에 10%니까 10원이 더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공원의익률이 60%였으니까 변동비가 100원에 60% 제외한 나머지 40% 변동비는 40%가 되니까 40원이었는데 거기서 10원이 더 증가하니까 이 변동급의 증가로 인해서 공원의익은 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원에 10원이 더 증가하는 거니까 변동비가 더 10원만큼 증가해서 공원의익은 10원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50원이 되는 거고 손익분기 전 판매량 대신 변동비 증가로 인하해서 고정비는 또 감소가 되는 거죠 얼마큼? 6,000원만큼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만 2,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분기 전 판매량을 구해보면 5,8에서 40, 5,4에서 40 이거는 840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손익분기 수량은 800개에서 840개 되는 거니까 40개가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17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공손이 나왔어요, 공손 공손 내가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 17번 해가지고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하고 그 비정상 공손 수량에 직접 재료원과 완성품 환산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원과 계산, 그렇죠? 종합원과 계산, 우리가 이제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양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상 공손 수량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상 공손 수량은 자, 지금 기초 제공품 2800개 완성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공품 제가 티계정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공품 티계정 우리가 빨리 먼저 그려보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자, 기초가 2800이고 자, 완성이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 완성분하고 단계착수 완성분을 우리가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2800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나와있지 않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단계착수 부원 만 개에서 2800이니까 7200개가 되는 거고 이 공손 이게 이제 정상과 비정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지금 3000개 이거는 뭐 30%가 나와있고 0.3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3000개 0.7 이렇게 돼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손 검사 시점을 언제 하는 거냐면 그러면 60% 시점에서 통과 수량의 10%만큼을 정상으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계착수 물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총 산출량이 이게 만 개고 이게 두 개 합쳐서 2천 개고 5천 개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 5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착수는 만 2천 2백 개가 되는 거죠 여기 두 개 합치면 만 5천 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 5천 개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단계 검사 합격품을 구하는 거예요 산식에 의해서 공손은 무조건 불합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공손 2천 개 빼주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수량이 전기 합격 수량이면 빼주는 건데 지금 검사 시점이 60%이기 때문에 이건 전기 합격 수량이 아니라 단계 검사 받아서 통과해서 합격한 수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감시키지 않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검사 미도래 수량이면 차감시키는 건데 도달했죠? 차감시키지 않고 그러면 단계 검사 합격품 그렇죠? 만 5천 개 마이너스 이 2천 개가 단계 검사 합격품의 수량이 되는 거고 여기에 정상 공손 허용률만큼 여기에 정상 공손 허용률인 10%만큼을 정상으로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1만 3천 개고 1천 3백 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비정상 공손 수량은 2천 개에서 1,300 개를 차감한 700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 환산 수량 구하는 건데 재료비 이게 지금 정상은 1,300 개고 이게 700인 비정상 700개에 대한 비정상 공손 수량이 700개에 대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투입이 되냐면 공정이 이렇게 있으면 공정의 0%에서 100%까지 이렇게 공정의 진행률을 표시하게 되면 일단은 공정 초기에 2분의 1 재료 50%가 투입이 되고 재료 50%가 투입이 된다는 것은 완성이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50% 초과분에서 나머지 재료 50%가 이거는 일시에 투입되는 거고 이게 균등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 공손 수량도 60%까지는 공정이 진행이 됐으니까 비정상 공손 수량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재료비 50%에 나머지 재료비 10%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 공손에 대한 재료비 완성도는 60%가 되는 거예요 여기 50%에 여기 60%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거 완성됐고 나머지 이거 50% 균등하게 발생하는 건데 이거 10%만큼 완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 공손 수량의 재료비 완성도는 60%가 되는 거야 그렇죠? 가공비 완성도하고 똑같네 물론 형태는 다르겠지만 완성도는 일치가 50%에다가 10%니까 60%가 되는 거죠 그러면 700에다가 60% 곱해 주니까 420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우리가 비정상 공손 수량 구하는 거 제가 따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완성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물론 저랑 같이 이제 모의고사 푸신 분들은 이 문제 따로 이 문제 따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념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 풀었나요? 그럼 원가관리 얘기?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관리 얘기에 이제 다섯 문제 우리가 다 봤고 그 다음에 정부 얘기는 뭐 예상했던 대로 그냥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지방직 시험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의 기준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위주로 해가지고 두 문제 국가직에서는 이제 국가의 기준 위주로 해가지고 두 문제 나오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위주로 해서 이제 정부에게 두 문제 일원형 문제 뭐 평소 나오는 데서 나오는 유형하고 뭐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문제 풀었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B형 같은 경우에 문제 12번인데 문제 12번 13번 이게 이제 정부에게 문제 출제가 됐죠 자 12번 같은 경우에 현금의 표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국가가 무슨 영업을 해요 그래서 현금의 표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되 우리 일반 우리 영리기업인 기업회계에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지만 국가는 영업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이랬어요 경상활동 이거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영업활동 아니라 경상활동이다 비영리기업 경상활동이다 자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게 되면 요것도 제가 이제 비교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는 재평가 모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의 기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는 재평가 모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거 나왔네요 재평가 해야 한다 틀렸죠 그렇죠? 국가의 지방자치 국가 일반 유형재산과 사회기반 시절은 재평가 모형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평가 모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9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풀어봤고 해설강의를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고 뭐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처음 또 우리가 이제 보는 이 공무원 회계학 시험이었는데 뭐 첫 출발이 내가 뭐 물론 이제 잘 봤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험도 잘 대비하시면 되고 뭐 처음에 삐끗하신 분들도 이제 이제 처음이고 이제 국가직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네 뭐 그렇게 크게 실망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문제가 주변에서 쉽다고 해가지고 쉽다고 하는 거하고 또 고득 점수가 높아지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평균 점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거의 유사하게 그렇죠? 아니면 약간 상상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문제에서도 그렇죠? 이 운용을 이 문제 시험장에서 이 회계학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운용했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이제 시험 점수 고득점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문제가 쉬웠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점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에 결과를 기다리고 또 남은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방직 시험 2020년도 지방직 회계학 해설 강의 및 총평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